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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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이란 학습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. 그리고 발을 담가 봐서도 좋았고 땅에 새 발자국이나 동물 발자국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. 걸어와서 약간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거 물에 와서 재밌고 강에서 모래를 보니까 약간 신기한 느낌이었어요. 물이 더 깨끗해져서 더 모래도 많아지고 물도 깨끗해져서 더 많이 놀 수 있게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 install gaze 아 뭐 아 으 감사합니다.